진정한 신앙생활은 회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주 동안 회계를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 말씀은 회계가 진정한 믿음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 신앙인으로서 돌아봐도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경험을 해야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죠 그래야만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인인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회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회계한 기도가 있었다면 어떤 죄를 회계했습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회계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유는 뭘까요 죄가 없어서일까요 내 삶에 진정한 회계가 언제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계를 싫어하는 이유 또 회계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은연중에 그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또 회계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은 죄를 소홀히 여기고 있거나 혹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심지어는 죄가 주는 즐거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계를 거부하거나 회계하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즐기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7주 연속해서 회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회계의 거울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들여자보자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악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계할 것이 없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죄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과 곡식을 빠아서 그 타는 번제 위에 뿌려드리는 소제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 제사를 매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곡식을 가루로 빤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죠 자기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열등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며 사는 것일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나의 힘이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를 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저놈 좀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늘 하는 기도죠 아버지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왜 이런 자기 부인이 중요하냐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내세우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소유의 주인 옷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 사회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옷을 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모델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영성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누가 보검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로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아멘 나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다 모든 영광과 모든 해계모니와 모든 주권을 예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행위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해보세요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네가 아니야 이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 자신을 부인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오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 말이죠 내가 결정해놓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죠 굉장히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사인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애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계속 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주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순정함으로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 내 뜻이 담겨지게 되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가 가족관계 안에서 나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인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용성을 깊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나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평생 지고 살도록 십자가를 주셨어요 따라서 내가 평생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운가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만 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과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고난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할 때 그 고난이 더 이상 내게 고난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고난의 무게가 십자가의 무게가 가보여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할 때 더 이상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거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내 믿음이 강해지고 내 성품이 온전해지고 내 영성과 삶이 깊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할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0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19편 71절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선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는 유익했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 사도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을 함께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치료받기를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그게 너의 십자가를 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육신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십자가로 바꿨던 것이죠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것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게 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 하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고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성품이 온전해짐으로 나는 내 약한 것을 내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리라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삶에 불평이 많아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원망하고 이 세상 원망하고 교회 와서 영적 리더들 원망하고 끝내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한 채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첫날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겠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왜 내게 해필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삽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맡기신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게 맡기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며 살고 있는가 불평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부가 되는 것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좋아하니까 함께 살고 싶어서 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좋고 나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개념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남편이 된 것 아내가 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부부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면 다 저 남자 잘못해서 그래요 저 여자가 잘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됐겠죠 그런데 가만히 남편 얘기 아내에게 다 들어보면 둘 다 성경대로 안 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면 싸움만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부모 노릇 배우자 노릇 성경대로 해야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직업 이것도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의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생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내가 올바로 치고 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아니에요 직분자가 되는 것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너가 필요하다 수원은 오늘의 교회를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로 만들고 싶은데 나는 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분을 주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줘야 할 십자가지 십자가로 알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해야 할 그 일들 사명을 십자가로 인식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 많지 않아요 십자가로는 인식이 없을 때 시험에 드는 거지 이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지 그러니 힘들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돼도 그래 내게 맡겨준 한 끝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만둬도 그만둬야지 이런 사명에 대한 십자가 정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핍박도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컸어요 또 동족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어디를 가나 늘 배신자라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본인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십자가로 인식하는 파울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고린도 전서 9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자원의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내가 해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갑니다 이게 사명을 십자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로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 생업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려고 한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로 인식하고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그 일들을 십자가로 인식하고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